안녕! 보라선나, 넌 누나! 귀여워! 안녕! 갈게요, 조심해요! 바이바이! 안 닫혀! 아니야, 아니야, 거기서 공유 불러야 돼. 안 닫혀! 아니야, 아니야, 거기서 공유 불러야 돼. 가운데에, 가운데에 꽂지마, 꽂지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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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운데에 꽂지마. 너무 웃겼던 게 되게 친절하게 아, 예, 감사합니다. 어, 조심해! 이러면서 아우 씨. 안 닫혀, 씨. 안 닫혀, 씨. 안 닫히는 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, 그런 거. 깜짝 놀랐어요. 어, 아직도 배가 아프네? 근데 좀 가다가 화장실 몇 번 갈 수도 있어요? 아우, 좋아, 씨. 나는 기분이 어떠냐 하면 2주째인데 늘 어디론가 엠티 떠나는 차량 운전하는 사람 같아. 사장님! 어, 저기, 학원차 운전. 학원차. 약간, 나는... 햄버거 냄새 나. 갑자기. 아니, 제시가 지금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. 오빠, 좀 소문된 게 아니라. 이거 제시 냄새 아니야? 거짓말. 아니, 화장실 가가지고. 어떻게 내 똥 냄새가 면동살드 냄새 나요? 제시야 뭐라고 하는 거야? 내 똥 냄새가... 그럼 잘 좋다. 너무 향긋하다. 너무 먹고 싶은 냄새인데. 그렇지? 고마워요. 출시해줘 이 향기. 아, 너무 웃긴다. 나 진짜 여기는 알지 않아도 될 정보를 너무 많이 듣고 가. 심심하지 않네, 차가. 광희야. 네? 너도 좀 게스트 아닌 척 좀 하지 마. 같이 진행하는 게 너무 좋네요. 오늘 진행을 해. 좋죠, 여러분? 예! 예! 제시 조금만 힘내줘요. 예스, 우리 러브 광희. 예! 광희 오늘 보고 못 보겠네. 아니, 아니야. 진짜 너무 재밌네, 우리 프로그램. 식스 센서.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네. 식스 센서가 아니야. 식스 센서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광희가 고정된 거 내야 될 거 같아. 내걸 내가. 자, 패스 했어요? 네. 출발. 근데 의심되는 거 하나도 없어, 의심되는 점? 근데 저 아까 회사의 구성원이 꼭 외국 분이 직원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건 또 아닌데. 있는 게 난 좀 어색해. 아니, 있는 게 맞는 거야, 언니. 왜냐면 인터내셔널 시핑이 필요해서. 시핑. 제시가 얘기하면 꼭 이렇게 욕 같은지 모르겠네. 인터내셔널 가라고, 제시. 인터내셔널 시핑. 인터내셔널 시핑. 끝나고 뭐 저거 한 대잖아. 포스터. 포스터 촬영. 금방 찍지, you know? 한 방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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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 하나, 다. 원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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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원, 투, 투. 근데 방금 이거 너무 리듬이 좋았을 텐데. 난리 물었어요, 신나지. 내가 지금 학원 버스 운전하는 상황이었으면 난 네, 고만둔다. 삼천! 삼천. 나 이 학원은 나 진짜 못 따야겠다. 빨리 하고 싶어요. 아, 진짜. 징글징글하다, 진짜. 차도 멀미하고, 유승 오빠, 재석 오빠도 운전도 좀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. 못 해. 운전 못 해. 브레이크를 너무 세이 누려. 나도 느꼈어, 제시. 멍칫, 멍칫. 원래 아까 재석이 형 문도 부드럽게 해주시거든? 어떤 방송에서 다? 오빠, 오빠. 여기, 여기 친구들한테는 일부러. 오빠 좀 자라고 내가. 약간 살짝 멀미어서 자라고. 자자, 진짜. 진짜 우리 다음 곡 위에서 좀 잡시다. 쉿, 쉿. 또 한참. 잘 자라, 우리 자신. 아프다. 아프다. 진짜 대단하다, 형. 내가 무슨 예능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형 이런 예능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와, 대단하다 진짜.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알아? 이들이 점점 더 친해지고 있다는 거야. 아, 2회인데? 아... 누가 보면 친 자매들인 줄 알겠다. 그러니까 말이야. 약간 내가 얘기했잖아, 주말드라마 느낌이라고. 맞아, 맞아. 왜 드라마 있잖아, 작은 아이스들, 작은 아이스들. 둘째가 누구지? 소민이가 둘째인가? 내가 둘째. 둘째가 주인공인데, 작은 아이스들에서. 원래 드라마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막내는 그렇게 큰 존재감을 뽐내지 않아. 근데 중간중간은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. 셋째는 항상 언니랑 싸우지. 셋째는 언니랑 다툼 때문에 생기거나. 첫째는 집안에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일 때문에. 네, 맞아. 맞아. 공부 열심히 해. 나라야, 너는 자매니, 어떻게 되니? 남매. 남매 중에 작년. 아... 미주가 혼자니? 저 자매예요, 언니 있어요. 아, 진짜? 소민이는 동생 있고. 남매. 제시도 오빠가 있잖아, 오빠. 오빠 둘. 광희는 여동생 있어? 여동생, 여동생 있죠. 나 광희 여동생 얘기 들어봤어. 어떻게 해? 내 친구... 남동생이랑 광희 동생이랑 사귄대. 남동생이랑 광희 동생이랑 사귄대. 어? 사귀었대. 이 기집애가 또. 기집애도. 항상 기집애. 아, 너무 웃긴다. 아, 너무 웃긴다. 그 얘기도 들었어. 광희가 치맛바람이 동생한테 심하다고. 어떻게 말한 거냐? 야, 너는 왜 이렇게 동생 터치를 해, 네가. 나는 진짜, 나... 터지나요? 형은 내 동생을 냅뒀다고요? 나는 우리 동생 그냥 놔뒀어, 나는. 거짓말 아니지 마세요. 학을 낀다는데. 아니, 진짜야. 나는 동생들도 나한테 노터치. 나도 동생들 노터치. 서로 각자의 삶에 살았어. 나는 그냥 각자의 삶에. 난 전혀 동생들한테 터치하지 않았어. 근데 지금도 자매끼리 친해요? 지금도 둘은 친하지. 동생들이 둘이 편 먹고 나를 되게 따돌렸었거든. 나도 방학 때 심심한데 지네끼리 문, 지네 방 잠그고 들어가서 놀고 그래가지고. 우리 어디예요, 동대가? 여기서 합정. 뭐고? 합정, you're all my children. 아, 맞네. 아니, 왜 이렇게 멀어? I'm so hungry. I'm so hungry. I like pizza. I like pizza. Me too. I love pizza. You know, I'm pizza 전문가? 내가 pizza 전문가는 아닌데. 저는 뉴욕에서 와가지고요, 알아요. 저는 뉴욕에서 와가지고요, 알아요. 에이, 뭘 알아요. Because I'm from New York and New York is pizza. 그렇지. 이탈리아 아닌가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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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피가 이탈리인데. 오빠, 저번 주에 그렇게 세팅을 못했는데. 차에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. 머리가 아파, 머리가. 그만 좀 얘기해. 그러니까 컴온, 제시, 컴온, 소미. 우리 형 안 숨이잖아, 지금. 나라도 그만 좀 해, 얘기 좀. 난 숨이. 난 숨이, 난 숨이. 난 숨이, 난 숨이. 빨리 가자. 촉나라. 네, 촉나라고. 촉을 세우고. 헤이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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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헤이 헤이 헤이. 장이 베리 나 굿. 장으로 시작해요, 오늘. 장? 아, 투데이 이제 또 장 얘기로 시작해요. 유 장? 유 장 가스? 베리. 가스. 머리 아파요, 벌써. 야, 민석이는 어떻게 했니, 지금. 제대 후에 첫 방송인데, 지금. 가스 얘기로 시작을 해. 이거는 그래도. 민석 씨, 무슨 민, 민이에요? 저 옥돌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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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석. 예, 아니요. 돌석. 아니요. 주석. 아, 진짜? 돌석. 야, 돌석은 잘 안 써. 우리 민석이가 국민 남동생이었잖아. 어, 맞아. 약간 인상 너무 훈훈해. 그치? 이지아, 훈훈해. 군대 가기 전에, 그치? 아, 나라야. 왜 군대 가기 전을 강조해? 국민 남동생. 야, 그래도 민석아, 네가 지금 3회째긴 하지만. 그래도 제일 환영받은 게스야. 정말요? 다 사람 우리 관심디 1도 없었어요. 선생님, 컴온. 와, 이거 미주야, 우리 이거. 앞에 조명 키세요, 여러분. 예쁘게 나오게. 야, 3회째 되니까 이런 게 나오네. 나 개인 조명을 해줬어, 뒤에. 와. 와. 사일라이트. 와, 언니. 오바이가. 오바이가. 제시. 와, 와. 어떻게 뒤에서 클럽. 와, 클럽이다, 클럽. 레츠 파티. 레츠 파티. 레츠 파티. 레츠 파티. 나는 늘상 약간 그 뭐라 그럴까. 학원, 학원이긴 한데 무슨 학원인지는 모르겠어. 근데 늘 그냥 나는 학원 버스 운전하는 느낌으로 해. 그냥 이렇게 학원, 학원 데려다 주고 이분들. 무슨 학원인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멀리 가는 거 아닌 게 다행이에요. 상훈아, 너도 이런 그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데서 촬영을 본 적 없지? 네. 근데 저는 뭐 여자든 남자든 비슷한 거 같아요. 어차피 불편하니까. 뭐라고요? 그냥 남자들이 있어도 불편하고 여자분들이. 지금 너무 불편하니? 그냥 친한 사람이 편하죠.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솔직히 좀 이제 좀 긴장 풀어요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상훈은 긴장 풀릴 때쯤에서 이제 오늘 녹화 끝나고. 맞아.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다시 긴장하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. 노래는 갑자기 왜 해. 노래는 갑자기 왜 해. 근데 생각보다 잘한다. 소민이 노래를 하는데 좀 약간 쪼가 있어. 언니 이거 해 봐요. 이게 그래서 난 이거 해서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. 해봐, 해봐. 소민아 해봐. 그래서 난 누나. 안 된다, 안 된다. 그래서 난 누나. 그래서 난 누나. 그래서 난 누나. 상훈아 해봐. 상훈아 해봐. 상훈아 해봐. 렛츠고 상훈 오빠. 해봐요. 그래서 난 누나. 전 누나. 해주고 묻힌 쇼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여기서 전 see. 공주의 슬픈. 안녕. 그럼 날씨가 이리와. 아니지, 인사하자. 나는 누나. 참여한 city. 정말, 너무 웃겨.